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성장성이 돋보이는 의류업체 얘기를 하고요. 주목할 만한 유망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류업체들이 최근에 의류나 패션 쪽의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실제로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상기 SK증권 남양주지점 PB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말씀해주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할 텐데요. 5G 관련주를 쭉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죠. 에이스테크하고 KMW인데 잠깐 좀 말씀해주세요. 어떤지. 네, 일단 5G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로 역할을 자리매김한 거는 이제 어느 투자분들이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이미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상승할 것이라는 추세 또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도 그 전에 5G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RFHRC라든가 OE 솔루션이라든가 모두 상승을 단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가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가 30%, KMW가 31%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권고입니다. 오늘은 의류 업체를 주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류주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환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크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한 1190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원달러 환율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일수록 의류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보다 현재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도 의류 OEM 업체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죠. 한세 실업과 영업 무역이 대표적인 회사들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이미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유는 한세 실업과 영업 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주류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국 OEM 업체들이 아무리 저가 수주로 미국에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 중간에 관세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OEM 업체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남미 지역인 과테말라나 IT 등의 공장이 또 있는데요. 이곳은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중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적용받아서 무관세로 국내 OEM 업체들이 관세 없이 의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계속 진행형이긴 하지만 결과가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류 OEM 업체들이 이미 관세를 많이 부과되어 있고 그리고 무역 갈등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딛고 미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사익적인 측면에서 국내 OEM 업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류 업체들, 특별히 OEM 관련주들 미중 무역 갈등에 오히려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환율 효과를 누를 수 있다. 그러면 관심 기업 두 곳을 선정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한세 실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세 실업, 개비라든가 H&M 같은 중저가 패스트 의류들을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트나 셔츠, 숙녀복 같은 대부분 캐주얼 의류 중심으로 품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달러, 두 번째는 미국 내의 의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원재료인 면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측면 때문에 한세 실업 주가 또한 길게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올해 들어 상승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류 시장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키라든가 갭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류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한세 실업입니다. 수출 중심의 한세 실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런데 미국 의류 업체들이 최근에 구조 조정을 이미 일단락 지었습니다. 따라서 의류 OEM 주문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따라서 한세 실업에 들어오는 주문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주 무연 갈등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란과 북한 등의 이런 지정학적 위험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앞으로도 강달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환율 수혜 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면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파운드당 95센트까지 올랐던 국제 면화 가격이 올 들어서 75센트까지 내려오면서 작년보다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세 실업 어제 주가가 한 1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실적 때문에 지금 급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1억 나왔는데 전년도 140억 적자에서는 흑자로 턴 어라운드를 하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가 한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영업이. 그래서 50억 원 정도 모자랐기 때문에 쇼크로 인해서 실적 하락 부분에 의해서 11%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한세 MK라는 자회사가 발목을 잡았던 실적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2만 4천 원,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한 상황이라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격만 보면 기업 내용으로 봐서 오히려 접근하자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한세 실업이었고요. 다음은요? 다음은 영업무역입니다. 반대로 영업무역은 어제 주가가 11% 정도 상승했는데요. 국내랑 해외에 소재한 40여 개의 유명 아웃도어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가 주 고객사입니다. 또한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영원프라자라는 매장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로 아웃도어나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11% 정도 상승한 건 한세 실업과 반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11% 정도 상승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경쟁자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의류 오임 업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황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저가 수주를 내세운 중국 의류 오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많이 퇴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의익으로 영업무역이 가져올 수 있는 수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동산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 중이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을 가져올 수 있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발표된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 1% 정도 늘어나서 한 420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요. 주력 사업인 오임 부분의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약 3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한 수치이고요. 생산 공장이 있는 방글라데시의 현지 최저임금이 상승했고 그리고 급여 측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반영을 시킨 1분기 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충당금을 제외시키면 영업이익 증가율만 봤을 때는 40%를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된 실적을 좀 분해해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가져온 영업무역이고요. 주가도 그동안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가도를 좀 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한 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4만 4천 원, 손절가 3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EM 의류업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인데요. 특별히 의류나 패션 가운데서도 국내 업체들도 있는데 OEM 쪽에 주목하시는 이유는 앞서 환율효과 같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중무역 갈등이 아무래도 6월에 G20 회의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서도 큰 어떤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미중무역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환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에 조금 많은 관심이 이뤄질 것 같은데요. 여러 시나리오상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나올 경우 아니면 스몰 딜이 나올 경우 아니면 지속적으로 실패가 나올 경우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지만 의류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SK진권 남양주 지점 조상기 PB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코스피가 10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코스닥도 9포인트. 오늘 상승률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1,190원대에서 오늘도 조금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다들 여러 가지 외부 변수 때문에 힘드셨는데요. 마무리 잘 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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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